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에 스토워드 프로그램에 있어서 4가지가 존재했는데 스토워드 프로시저 그리고 스토워드 펑션에 대해서 살펴봤구요.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자 이제 12장 스토워드 프로그램 파트 2인데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커서하고 트리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특히 트리거 같은 부분이나 커서 같은 부분은 현압에서 상당히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알아두셔야 될 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뭐 어떤게 제일 많이 쓰이냐 뭐 이렇게 따지면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워드 프로시저가 많이 사용된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어 어떨 때는 트리거를 수 이거는 트리거를 쓰고 있네 이건 또 커서를 쓰고 있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개념은 어느 하나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구요. 다같이 알아두시는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구요.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스토워드 프로그램 파트 2에 와서 자 한번 보죠. 그리고 커서가 나오는데요. 커서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커서 말 그대로 우리 왜 이렇게 뭐 어디에 커서가 위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테이블 행을 다룰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하신 분이라면 파일 입출력 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굳이 그 내용을 몰라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쿼리의 결과를 쳤어요. 그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게 쿼리의 결과로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오픈 커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파일의 커서 커서를 이렇게 열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이제 제일 먼저 지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패치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하면 이 행을 하나 가지고 오고 이 커서, 즉 파일 포인터에 해당하는 커서와 같은 개념인 얘는 다음 행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행을 가져와서 또 처리를 하고 이 행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뭐예요? 더 이상 없잖아요. 박수홍을 끝으로 내용이 없죠. 가져올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 언어에서나 얘기하는 우리가 파일의 끝 EOF에서 EndOfFile에서 이게 이제 보통상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지니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플래그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적으로 쿼리의 결과 행집합에서 한 행식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해당하는 명령을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커서는 반드시 스토어드 프로시저네부에서 사용이 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네부에서 알겠죠? 그리고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행을 쿼리한 후 쿼리의 결과인 행집합을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 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거는 BOF는 BeginOf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Of파일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의 평균키를 구한다. 물론 그렇죠. 클럼에다가 주고 AVG를 줘가지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커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더해서 이걸 몇 개를 카운트를 가져왔는지 카운팅을 하면 되고 그죠? 카운팅을 해서 이걸 나누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서는 그냥 우리가 이 한 행을 옮겨가면서부터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처리 각 행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라는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커서는 이러한 결과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하나의 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읽어 들어가는 위치 이렇게 파일 포인터 포인터가 원래 주소라는 뜻인데 주소의 개념인데요. 이 주소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만큼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하나하나의 행을 가지고 와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행식 잡아서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스토어드 프로시져 내부에 사용된다는 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보죠. 그 다음 자 커서의 작동 순서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커서를 선언을 해요. declare 커서 해서 어떠한 이 다음에 셀렉트문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커서 거기다 커서를 올려 놓는 거예요. bof 바로 밑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첫 행에다가 올리겠죠. 그 다음에 예를 커서를 루프를 돌리는데 반복 조건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그러한 데이터의 결과가 행의 결과가 나갔다면 마지막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 즉 eof에 도달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 조건을 선언을 해주는 핸들러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더 이상 읽을 행이 없을 경우에는 실행할 내용을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냥 선언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커서에서 커서를 열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정하고 커서가 열려서 이걸 딱 지칭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커서에서 데이터를 한행 한행씩 가져오는 걸 우리가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 이렇게 우리가 패치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패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얘 사이가 바로 루프하고 엔드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커서 안에서 하나하나 행을 가져오는 그 반복 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뭐 와일문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와일문을 이용하는 것 말고 우리가 루프하고 엔드라는 이런 루프 문으로 우리가 반복 구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치를 통해서 한행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한행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루프를 돌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왔고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다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실행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컨티뉴을 했다. 그러면 커서 닫기가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 선언, 그리고 반복 조건을 선언해 주고 커서 열기, 그리고 루프하고 엔드 사이에서 패치를 한다는 것. 패치 하나하나씩 가져온다는 그러한 로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이게 다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다면 커서를 닫는 형태로 가는 게 바로 커서가 움직이는 순서. 작동하는 순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예제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니다. 고객의 평균 키를 구하는 스토워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막말로 이거를 그냥 집계함수 AVG 이용해도 돼요. 그렇죠? 되는데 그거를 커서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델라메타 했구요. begin과 end 사이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디클레어에서 지금 뭡니까? 변수를 세 개를 선언했네요. 그렇죠? 커서가 아니라 user height int 하나고요. 그리고 cnt 카운트가 되겠네요. int에서 디폴트 값으로 고객의 인원수 읽은 행의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0으로 먼저 잡아놓고요. 디폴트로. 얘도 역시 total height, key 합기를 0으로 디폴트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set을 안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0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 행의 끝에 여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Boolean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데이터 타입 중에 Boolean이 있는데 이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거짓과 참, True와 False를 지니고 있는 1바이트 짜리 데이터 타입인데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플래그 변수로 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말 중에서 플래그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렇죠? 이 플래그가 뭐예요? 깃발이다. 그렇죠? 깃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깃발이 들리면 이렇게 깃발이 들리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깃발이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는 즉, 들릴 때만 실행하고 들리지 않을 때만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래그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얘는 참과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False를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아마 행의 끝에 행의 끝에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Cursor를 선언했어요. Cursor를 선언했는데 DECLARE User Cursor 해서 Cursor For 했어요. 그리고 나서 SELECT Height From User TBL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그렇죠? 자, 밑에 거부터 먼저 보죠. SELECT Height From User TBL 그럼 User TBL의 키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인가? 이쪽으로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위한 커서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열면 여기에 커서가 열리겠죠? 진행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User 우리가 커서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키 값들이 여기에서는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죠? 키 키 하이트 그죠? 키가 출력이 되고 난 다음에 커서가 그 키의 값에 처음 부분에 딱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오픈 커서를 딱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행의 끝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ntinue 계속해라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Handler 하고요 4 Not Found Set Not Found Set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행에서 가져올 행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더 이상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하면 End of Law 이거였죠. 그죠? End of Law를 True로 바꾸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선언만 일단 해놓고 이제 마지막 행에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행에 되면 마지막 행을 지나고 이제 End of Not Found Set이 되면 얘가 False였는데 True로 바뀐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ursor를 이제 열게 되죠. 이제 Cursor를 열게 되면 비로소 아까 전에 여기에 셀렉트 했던 요 내용에 이제 Cursor가 이렇게 딱 처음 위치를 지칭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라벨 하나 붙여 놨네요. 그죠? Cursor Loop라고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루프 시작이 됐네요. 그러고 나서 패치해서 UserCursor UserCursor가 이거죠. 그죠? 자, UserCursor 얘를 열었어요. 아니, 얘를 이용을 해서 UserCursor 해서 Into UserHeight 뭐예요 이거는? 고객의 키 UserHeight 이 있나요? 이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UserCursor를 이용 패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키값을 Height 키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If 해서 If 구문이 들어왔어요. EndOfLow 자, EndOfLow는 아까 전에 지금까지는 False였어요. 그죠? True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EndOfLow 했어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얘가 True면 계속 실행을 하고 맞죠? True면 이 아랫부분을 실행하겠죠. True면 이 루프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는 실행이 안 됐겠죠. 계속 이렇게 루프 돌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패치해 가지고 읽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고객의 키를 UserHeight 하나를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EndIf 그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Count 한 개 하고 있고요. 그리고 TotalHeight 에다가 TotalHeight 더하기 아까 UserHeight User의 한 개의 키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EndLoop 하고 커서루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루프를 계속 돌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패치를 할 거예요. 열 개면 열 번.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읽어올 게 없다 라고 되면 얘가 딱 실행이 되죠. 디클레어 선언되어 있는 얘가 그럼 얘가 True가 돼 가지고 End of Blow가 True가 돼서 결국에는 이 루프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왔으면 카운트는 10이 되어 있겠죠. 그죠? 10개라면 그리고 Total Height는 열 개에 대한 데이터가 읽어온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었으니까 열 개에 대한 키에 대한 더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면 셀렉트 컨켓에서 고객키의 평균에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물론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커서를 가지고 이렇게 키를 평균을 구했지만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커서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서도 자원이기 때문에 커서를 이렇게 닫아주는 그러한 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 한번 쭉 읽어보면 고객의 평균키를 계산하기 위해서 변수선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구요. 9행에서 뭐 14, 15행 루프를 종료하기 종료하기 위한 조건 지정 핸들러 선언 했는거고 그리고 엔더블로우를 트루로 이제 패치할게 없으면 트루로 바꾼다는 그 내용이었죠. 그죠? 루프가 종료가 되고 뭐 커서를 열고 끝까지 반복하면서 하나씩 패치해 가지고 그 키를 뭐 토탈 IT 변수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을 하고 또한 뭡니까 루프를 빠져나와서 이거에 출력을 하고 커서를 닫는 일종의 어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커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파일 포인터처럼 이렇게 가있다가 이렇게 또 넘어가는거죠. 또 이렇게 넘어가는거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보면 패치를 계속 하다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데이터를 더이상 가져올게 없다면 엔드 오브 로우가 폴스에서 트루로 바뀌면서 이 루프를 리브를 하게 되죠. 리브, 브레이크 빠져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한번 호출해 보니까 고객키의 평균은 177.0000이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 등급을 분류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한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에 고객 등급을 추가 열을 한번 추가해 보는 거네요. 그럼 ALT 테이블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DD에서 컬럼 추가해요. 그죠? 클럼을 추가하는데 박 캐릭터 타입으로 5개로 이렇게 해서 추가를 일단 그레이드를 하나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죠. 자 회원 테이블에서 우리가 앞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유령 고객 최우수 고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최우수 고객 우수 일반 유령 고객 등의 값을 입력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데 자 쭉 빅인부터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자 id 사용자 id 를 저장할 거고 합 빅인트 해서 총구매 빅인트 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인트만 해도 되고 그죠? 총구매액을 저장할 거고 유저 그레이드 이건 아까전에 앞에서 추가했던 고객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서 얘가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디클레어 해서 역시 자 여기에 플래그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디클레어 커서를 하고 있어요. 유저 커서를 만들고 있는데 커서를 선언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죠. 셀렉트 해서 지금 라이터 조인을 하고 있어요. 라이터 조인이면 유저 TBL의 내용을 다 긁어내야 되죠. 왜냐?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봐요. 유점 해서 유저 아이디 그리고 썸 해서 프라이스 하고 어마운트 하게 되면 구매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 TBL 하고 비 그리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 유저 TBL 유 이렇게 하면 하나도 구매하지 않은 고객도 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건은 이렇게 주면 되고 그룹 바이를 이렇게 찾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직계 함수가 돼서 썸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얘는 다섯 개였나요? 활동했네요.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얼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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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가 아니었죠. 열 개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뭐예요? 총 유저 아이디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총 구매액이 들어갈 거에요. 맞잖아요? 총 구매액이 들어가고 유저 아이디가 쭉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얘 뭡니까? 이 유저 커서는 이제 우리가 오픈 유저 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딱 지칭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패치 해 가지고 다 읽어 왔을 때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엔드 오브 로우를 트루 로 지금 바꾸고 또 있는 선언한 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커서에서 커서를 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루프 또 이렇게 라벨을 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루프에서 돕니다. 그리고 나서 패치에서 유저 커서에서 인투 아이디하고 합을 아이디하고 합을 유저 커서에서 뭘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유저 아이디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구매액이잖아요. 그죠? 그 구매액을 각각까지 읽어와서 두개 이 한행을 읽어와서 아이디와 여기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합 맞죠? 합의 총 구매액을 저장할 공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당연히 엔드 오브 로우가 트루 아직까지 트루가 될 일이 없죠. 다 읽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얘가 작동해야 트루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구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엔드 이프에서 빠져나왔겠네요. 그죠? 빠져나왔나요? 안 빠져나왔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이제 when 해서 합계가 1500 이상 이 될 때는 grade set user grade 최우수 고개 그리고 when 역시 똑같이 우수 고개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누면 user grade 값이 각각 하나의 행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그죠? 업데이트해서 최우수 고객이라는 걸 대입을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 user tbl set grade user grade 에다가 컬럼에다가 아니요. user grade가 아니죠. grade라는 컬럼에다가 이 값을 최우수 고객이냐 무슨 고객이냐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죠. where user id id 이 id를 읽은 id하고 어 저 뭐죠? 우리가 끌고 왔던 그 user id하고 같은 사람한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를 돌다가 마지막에 패치할 내용이 더 이상 없으면 다시 end of low가 어떻게 그죠? true가 되면서 이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를 닫고 이제 얘는 끝이 나게 되는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사용할 변수를 정의했다. 그리고 뭐 총구매액이 나온다. 루프를 반복을 하면서 한행식 처리한다. 그리고 총구매액에 따라서 고객의 등급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분류가 되면 그 값을 업데이트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유저 TBL에 그죠? 우리가 추가했던 컬럼에다가 이해되십니까? 네. 좀 뭐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같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알겠죠? 커서는 그냥 이렇게 한행 한행식 패치해오는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고객의 등급이 완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그레이드라는 컬럼은 우리가 앞에서 추가를 시켜줬죠. 추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레이드 프락이라는 프로시저를 외치면 비로소 자, 얘는 우수고객이다. 일반고객이다. 뭐 유령고객이다. 라는 컬럼에다가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들이 삭삭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게 되네요. 맞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커서를 옮겨가면서 해주는 이거는 아주 괜찮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 여러가지 방법론적으로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요렇게 그레이드 프락을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두면 나중에 요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버튼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이벤트가 딱 터지게끔 만들어 놓고 딱 클릭을 하면 고객 그레이드 업데이트 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딱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우수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서 뭐 이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형태가 또 현압에서는 더러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니까 처음에 하니까 낯선 것 밖에 없어요.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트리거는 제가 다음 장 이거 커서 실습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트리거를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커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예요. 커서의 작동 순서 이 루프하고 엔드 구문에서 패치를 해 가지고 하나에 하나의 행식 읽어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읽어 들어와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면 이제 이 루프 구문을 빠져나가는 if 구문을 하나 만들어서 빠져나가면 되고 그리고 커서를 열고 닫고 하는 내용이 되고 맞죠? 그리고 커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 이렇게 하나의 행식 행을 이렇게 옮겨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정리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어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커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커서에 실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redistribui ipor